과연 이디아는 약간 그거잖아 아빠의 도전하러 했나요? 카메라를 슬러트릴 것인가? 슬러트릴 것인가? 성공하면 뭐해 주는데? 성공하면 나도 가전제품을 다 줄거야? 어? 아니 아니 생..생..생제..1회에 이온거 흔하게 하시는거 같고 태닝샵 1회에 이온거 태닝을 니가 해주시더라 내가 해줄게 자외선을 깨닫고 내 바닷가지는? 내 바닷가지는? 내 바닷가지는? 그게 마이단이여가지고 내가 싸우라고 했잖아 나도 먹고싶다고 이거 뭐야? 마스크 마스크 이건 니가 슬러트릴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왜 슬러트려 이 손동색도 있어 와..진짜 억울하다 나 이거 안탚고있으면 나 이런치고 받으면 답을 탚고있으면 필요가 없어 나 방금 니가 손으로 슬러트릴 것 같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엑스벨이 아니라 원래 이렇게 아니 엑스벨이 아니라